요즘 계속 억지로 웃어 너. 얘기 좀 해 봐. 무슨 일이야? 아무 일도 없어. 아무 일도 없이 왜 그러는데. 변했나 봐, 자기에 대한 마음이. 그게 무슨 뜻이야? 우리 만난 지 14년이야. 계속 처음 같을 순 없잖아. 어떻게 갑자기 그래? 자기는? 자기는 나에 대한 마음이 처음이랑 계속 똑같아? 난 똑같아. 그래. 그렇구나, 자기는. 다 일 때문이야. 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. 늘 위험하고 잠도 모자라잖아. 게다가 새로 시작한 수자는 오래 무중이라며. 요즘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. 만약 우리가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? 지원아. 나에 대해 다 안다는 듯이 말하지 마. 내 마음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야 자기가 아니라. 내가 자기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었어? 없었잖아. 싫어지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? 자기가 싫어. 싫어졌다고.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.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보기 싫어. 왜? 사랑이 식으니까 미움이 되나 보지? 내가 미운데. 왜 네가 우는데?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. 난 이해가 안 가. 지금은 널 이해할 수가 없어. 나 자기랑 헤어질 거야. 자기가 내 옆에서 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어. 지원아. 내가 뭘 하면 되는데? 말을 해 줘. 뭐든 말해주면 내가 고칠게. 내가 뭐든 할게. 아무것도 하지 마.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.